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망이 왜 뒤코 안 들어오지? 왜? 망황님! 뭘?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? 방금 일어나자 방금 일어나자? 망이! 사랑해! 나갔어 나갔어 맨날 매번 있는 일이야 응 나갈토록 그랬을 것 같아 이거 하려고 부른가? A few moments later 아 40일 말고 37! 아 일진팸한테 전화해서 님이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을 들어라 아 망황님? 망황님한테 해달라고요? 급한 일이야 망황! 위중하셔! 전화받으라고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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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망황님 응 망황님 나 사랑해 안 사랑해?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나 사랑해 안 사랑해? 뭐라구? 사랑한다고? 뭐라는 거야 아 느랑 아니야 말을 해줘야 알지 말을 안하면 어떻게 알아 나 사랑하지? 예고 아 나갔어 여보세요? 망황님 나의 미션 좀 알려줘 망황님 응 아니 말을 해줘 나 해? 왜 좀 미션이 할까? 아 미션 아니야 나 망황님한테 듣고 싶어 내가 요새 너무 외로워 망황님 해 사랑해 라고 해줘 빨리 얼마 받았어요? 뭘 얼마 받아요 안 받았어요 뭔 소리에요 안 받았어요 망황님 밤딩 할게 밤딩 아니 지콜 적어봐 지콜 적어봐 지콜 적어 뭘 더 뭘 적어 적을게 없어 이건 거래아이거나 이건 거래아이거나 아니 밤딩 해준다니까 내가 이만큼 얼마인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망황님한테 실망시킨 적 있어? 한번 말해주면 되잖아 3,000원이야? 아니 3,000원 아니야 누가 그래 3,000원이야 누나 3,000원이라고 누가 그래 해줘 해 봐가 아니야 해줘 사랑해라고 빨리 해줘 사랑해 빨리 해줘 아니 아니가 아니라 사랑해라고 해달라고요 이 사람아 사랑해 마랑해 언니 난 마왕 사랑해 그니까 김참을 사랑해 한번 해줘 마랑해 아니 마랑해가 아니라 사랑해 사랑해 나 시옵 발음이 잘 안돼 시옵 발음이라고 방금 시옵 발음이라고 했잖아 사랑해라고 해달라고 사랑해라고 해줘 사 사 사 사 뭐라고? 사담? 뭐야 사 장난해? 아니 다른 애한테 받을 거야 에이 사이 아니 마망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애가 없는데? ㅇ 사이